안녕하세요. 하지원. 센스윤입니다. 햇살 좋은 날엔 아카페라 많이 사랑해주세요. 커피는 저한테 휴식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. 제가 촬영을 할 때나 그리고 항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게 되는 게 또 커피인 것 같고 어느 공간에 있든지 또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저랑 함께하는 게 커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휴식 같고 항상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커피? 카페라떼요.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달콤하지도 않고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우니까 카페라떼인 것 같아요. 저는 캐러멜 마키아토를 제일 좋아하는데요. 촬영할 때, 피곤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마키아토인 것 같아요. 피곤할 때는 좀 달콤한 맛이 땡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캐러멜 마키아토를 제일 좋아해요. 함께 경험을 외치고 참 Robi아토를 너무 존재할 때 요. 기로와서, 좋아, 바테라 구로와서, 좋아, 바테라 사리조나, 사리조나, 좋아, 바테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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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향기로와서, 좋아, 바테라 두드러워싸라 추워 아카페라 해사리존할 추워 해사리존할 추워 아카페라